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입니다. 이보른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한국 배달음식에서 배우는 한국어 영상을 찍을 거예요. 오늘 같이 영상을 찍을 분은 유튜브 김치링구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혜련쌤이에요. 칠레 인스타그램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짧게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혜련이에요. 스페인어 이름은 엘레나이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재미있는 거 알려드릴게요.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저 배고픈데 여러 가지 시켜서 먹을까요? 그래요. 좋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배달음식을 시킬 때 보통 여기 지금 이 두 개의 어플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어플에서 선생님은 오늘 배달의 민족 어플을 통해서 음식을 시켜볼 거예요. 이 어플에서는 여기 보면은 정말 많은 음식들을 주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냉면, 떡볶이, 김치찌개, 닭갈비 다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선사님하고 뭘 시켜야 할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음식을 시킬 건데 그 전에 어플을 켜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음식을 주문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여기에 배달의 민족 어플로 들어가서 여기에 배달이라는 걸 누르기 전에 주소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주소를 한번 바꿔 볼게요. 주소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 주소를 적겠습니다. 아, 이제 주문을 하기 전에 주소를 입력하고 주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옆에 배달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하고 엄청 많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는 떡볶이를 먹을 거니까 분식, 떡볶이는 분식.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 집 주변에 맛있는 떡볶이집 어디, 어떤 거예요? 어, 다 맛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저는 매운 걸 잘 못 먹어요. 그래서 불 이런 거 들어가지 않는 걸로. 불 없는 걸로. 어디? 그거 먹어보고 싶어요. 로제 떡볶이. 아, 요즘에 유행하는 로제 떡볶이? 네. 좋아요. 그러면 어디가 좋아요? 가게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혹시 로제 떡볶이로 검색할 수 있어요? 한번 검색해 볼게요. 우리는 일단 여자니까 양이 적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시키고. 왜냐하면. 아니에요. 저 많이 먹어요. 아, 그래요? 저 저렇게 시키고. 많이 먹는 여자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배고파요, 쌤. 저는 지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엄청나고 있어요. 이거랑. 돈은 반반네요, 나중에. 맞아요. 더치페이. 영어로는 AA라고 말하죠? 그래요? 몰랐는데요? 아, 그래요? 약간 한국에서는 더치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split. split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영어로는. 그래요? 가격을 나누다. split. AA는 중국에서 AA라고 하는 것 같아요. 쌤, 몇 개보고 하세요. 대박. 아, 일단 모르겠지만 아무튼 AA라고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더치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보통 요즘에는 반반, 반반. 일단 한 사람이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눠서 내는 편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네, 일단. 제가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네. 그런데 한국에서는 카드를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현금은 거의 안 써요. 얼마나 걸린대요? 시간은 여기 보면 주문을 확인하고 있어요 하고 아마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이 사람이 가게에서 주문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결정을 하고 알려줄 거예요. 지금 주문 진행 중이에요 뜨고 남은 시간 50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분 정도 기다리면 7시 48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예상 시간보다 먼저 오지 않아요? 약간 그런 편이죠. 그렇죠? 한국은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중요하죠. 그리고 평일이기 때문에 길이 많이 막히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퇴근 시간이 끝나가고 있죠? 오, 그것도 중요하죠. 여기까지 주문을 하고 다음에 음식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같이 기다려요. 자, 이제 음식이 왔습니다. 자, 떡볶이 왔는데 아까 이거 음료수. 원래 한국 사람들은 매운 음식 먹을 때 이 주식구를 꼭 먹습니다. 이거 왔고, 그 다음에 오뎅. 오뎅 왔고, 그 다음에 콘치즈하고. 오, 맛있겠다. 다 왔습니다. 이렇게 포장돼서 와요. 여기에 이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먹어볼게요. 자, 이제 음식을 뜯어보겠습니다. 저는 음료수를 따를게요. 여기 칼이 들어있어서 편하게 뜯을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프네요, 많이. 먹으려. 봉지 어디 있죠? 바닥에 있을걸요? 통지가. 아, 여기 밑에 있구나. 다음은 거 딱 이렇게 뜯을게요. 여기가 펀치한 거니까. 이건 쓰레기. 쓰레기 방소를 만들고 이거를 버리고 이거는 한국 젓가락이에요. 한국 젓가락은 쇠로 되어 있어요. 쇠 젓가락. 이거는 나무 젓가락이에요. 일회용 젓가락. 한번 쓰고 버리면 돼요. 자, 한번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짠 할까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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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맛있어. 네. 맛있어. 딱이에요. 코로나니까 덜어서 먹는 거예요. 아, 맞아요. 자, 덜어서. 로제 떡볶이. 로제 떡볶이. 잘못 시켰나?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는데 이건 로제 떡볶이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클릭을 잘못했나? 한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제 맞아요? 아니에요. 잘못 시킨 것 같아요. 잘했어요. 잘못 클릭한 것 같아. 완전 맛있어. 완전. 어때요? 매워요? 매운데 맛있죠. 맛있게 매워요. 김말이. 만두. 역시 매우니까 주식쿨이랑 매운 음식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맛있어. 떡볶이가 엄청 쫄깃쫄깃해요. 떡볶이는 밀떡하고 쌀떡이 있는데 밀떡은 밀가루로 만든 거고 쌀떡은 쌀로 만든 건데 밀떡을 좋아하는 사람하고 쌀떡을 좋아하는 사람하고 다르더라고요. 저는 밀떡파예요. 이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한국 학교 앞에서 빠는 떡볶이들은 매운 거에다가 떡 들어있고 그거를 여기 사진 보면 종이컵에 팔거든요. 맞죠. 초등학생은 꼭 왜냐면 초등학생은 많이 안 먹으니까 이렇게 안 팔고 종이컵에 팔아요. 저도 한번 떡볶이 맛을 알게 되니까 엄청 매운 떡볶이 아니면 다 잘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 맵찔이라서 저도 맵찔이에요. 콧물이 네. 이게 맵찔이에요. 매울때 코가 찔찔 된다. 그런 두드러 근데 매운 거 못 먹어도 떡볶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순한 맛으로 골라야 돼요. 순한 맛. 맞아요. 요즘에 외국 친구들이 한국 먹방 보면 불닭볶음면도 있고 이러니까 한국은 진짜 매운 것만 있는 줄 아는데 사실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매운 거 먹는 줄 아는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드셨나요? 전 다 먹었어요. 와 진짜? 네. 입이 굉장히 짧군요. 네. 좀 아까 분명히 많이 먹는 거 그런데 배불러요. 제가 기다려 드릴게요. 네. 저는 많이 먹는 편이라서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약간 음식을 좀 많이 시켜서 많이 먹는 편이라 샘은 음식을 즐기는 스타일 아니에요? 네. 많이 먹기보다는 즐기는 스타일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한 음식을 많이 먹지 않고 여러 가지 음식을 먹다 보니까 많이 먹게 되는 스타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은 저희는 먹방을 끝까지 하고 마무리 지었을 때 다시 카메라를 켜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사를 하겠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곧 만나요. 매운 거 못 먹는 줄은 결국 계속 불만 먹다가 영상을 끝까지 못 찍었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선생님이 다음에 찍어줬으면 하는 영상이 있으면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안녕